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쉽다 이름도 이상한 커피와 크로상 식당 일요일는 시각 사이버 시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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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... 우선 커피부터 나가시거든요? 네. 니 이름 뭐야? 이름이... 크로아트 크로아트 예순이로 우리 도토로 나갔어요 두 집 조원 나오셨으면 두저더 됩년아 두 집 조원 고개가 안 나오는거네 한 잔만 누르셔주세요 네 이제 5세번 경고의 몸을 왜해보셨어요? 몇십 번 아아 이 사이 기억이 나요 이 사이 넓은 Vid 우리 인천은 아이아이 투하심에 엉덩이 우리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